김생민 아내, 김생민 프로필, 김생민 전성기 김생민의 인생은 많은 연예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장수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예가 중계가 시작된 이후부터 연예가 중계 리포터로 아직까지 활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생민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연예가 중계, 출발 비디오 여행, 동물농장 등이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은 20년동안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활동 덕분에 김성민은 재산도 상당히 많이 축적을 하고 꾸준히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김생민의 가장 큰 장수 비결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남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꾸준함 때문에 김생민은 데뷔 25년만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미디 프로그램이면서도 재테크를 다루는 김생민의 영수증입니다. 김생민 프로필 김생민 나이는 1973년 6월 2일생입니다. 김생민 소속사는 J.G엔터테인먼트이며 김생민 가족으로는 배우자 유재희, 딸 김태린이 있습니다. 김생민 학력은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입니다. 김생민 데뷔는 1992년 KBS 특채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김생민 아내 유재희 씨와의 결혼 스토리를 알아볼까 합니다. 김생민 부인 유재희 결혼 스토리 김생민 결혼은 2006년 8월 20일에 했습니다. 김생민 아내 직업은 당시 큐레이터로 화가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지요. 김생민과 아내 유재희 씨는 선배 집들이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8에서 9명 정도가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먹고 있었는데 건너편에 예비 신부인 유재희가 앉아있었다. 내가 웃음 포인트가 약한데도 내가 하는 말에 웃어줘서 좋았다. 첫 만남부터 내가 마음이 있었다. 김생민은 결혼을 결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마음이 잘 맞고 착하다. 2년 동안 뽀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서로 닮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생민은 아내에 대해서 신부가 말이 없고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주는 스타일이다. 1년 전부터 우리는 결혼할 것이다고 세뇌를 시켰다. 그런데 신부가 그래도 프로포즈를 해달라고 해서 케이크에 촛불 하나 굽고 신부가 직접 고른 반지를 꽂아서 프로포즈를 했다. 촌스러움의 극치다. 후배가 하는 와인바에서 해서 가격이 한 3만6천원 정도 들었다. 싸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생민은 당시 결혼 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 목표는 듬직한 남편이 되는 것이다.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생민 아내 유지희 씨는 결혼 이후 가족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연예인 못지않은 예쁜 미모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생민과 나이 차이 7살 연하에 미모도 너무 예쁜 그녀를 보면서 김생민이 방송만큼 결혼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생민 자녀로는 아들 김규하, 딸 김태린이 있습니다. 김생민인 방송과 결혼만큼 자녀 교육도 철저했었는데요.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바랄 게 없어라며 아빠로서의 꿈을 밝히기도 했지요. 김생민 전성기 김생민의 영수증 김생민은 팟캐스트로 시작한 김생민의 영수증으로 방송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방송으로 만드는 시도는 최초인데요. 김생민의 영수증은 누구라도 공감하는 포인트를 김생민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죠. 누구라도 돈을 쓰는 것들을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축적금으로 국민 대통합을 꿈꾸는 과소비 근절 돌직고 재무상담쇼로 앱스토어 기준 오디오 팟캐스트 인기 차트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생민의 영수증을 통하여 김생민의 소비 습관과 재테크도 알게 될 것 같은데요. 김생민은 1992년 처음 방송국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받은 출연료를 무조건 다 저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1억 원을 모으고 2002년 처음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고 하지요. 돈이 조금 모이니 김생민의 재산 역시 늘어났습니다. 2007년 한 방송에서는 10억 원을 모은 김생민의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김생민의 영수증을 통하여 김생민의 생활 패턴과 재테크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15분이라는 짧은 분량을 시작되지만 언젠가 더 긴 시간이 편성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방송 전부터 벌써 화제가 되고 있는 김생민의 영수증. 팟캐스트를 통하여 검증받은 이 프로그램이 과연 시청자들의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